전차, 장갑차 등 각종 기갑 장비가 절대 부족한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악용해 독일의 방산업체가 정상가의 3배나 부풀려진 가격에 정부 납품을 했다는 보도가 나와 나토 조약 국가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22일 디펜스24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독일은 우크라이나의 밷 UMG 장갑차와 반드방 206 전지형 차량을 포함한 군사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는데요. 독일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66대의 보병 전투 차량을 제공할 계획을 밝혔고 독일 라인메탈과 FFG가 해당 계약권을 따내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독일 국방부는 당시 FFG의 재고가 있어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이라면서 FFG와 밷 UMG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밷 UMG는 병력 수송부터 의료 후송 차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4륜 구동 다목적 차량으로 크기는 길이 6m, 너비 2.3m, 높이 2.4m입니다. 전차의 기본 장갑은 나토 표준한 기준 레벨 1으로 제작되지만 지뢰 방어 레벨 2 및 2A, 2B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 매체 빌트는 이 계약에 따르면 밷 UMG가 정상가의 거의 3배에 달하는 가격을 받고 있으며 전투 능력 측면에서도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의 기갑 장비 공급 계약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10월부터 66대 중 48대의 장갑차를 인도받았죠. 그러나 이 차량은 우크라이나의 전투 상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독일 연방군이 사용하는 표준 보병 전투 차량과는 다르게 우크라이나에 공급된 차량은 보병, 로켓 및 박격포 공격에 대한 지뢰 및 파편 보호 능력이 떨어지는데요. 심지어 FFG는 미국 TAG사의 독일 지사에 하청 발주했습니다. 이에 미국의 여러 중개인을 통해 아랍에미리트의 TAG 공장에서 조립되어 우크라이나로 배송됐다고 합니다. 문제는 가격입니다. 시장 가격에 비해 3배가량 부풀려진 가격으로 공급받은 건데요. TAG의 APC 장갑차 가격은 약 20만 유로인데 이번에 공급된 차량은 대당 60만 유로라고 전해집니다. 이는 독일의 대우크라 군사원조 가치에 대한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과도한 가격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독일은 지난해 9월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구형 레오파르트 전차의 결함 소식으로 체면을 구긴 바 있는데요. 독일 매체 슈피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작년 9월 폴란드에 도착한 독일의 레오파르트원 전차 10대에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하다며 해당 전차를 인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독일에 통보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미 두 번째로 고장 문제가 발생했던 터라 말이 많았죠. 7월에도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독일 레오파르트원 전차 결함 문제를 언급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독일이 제공한 레오파르트 전차 중 절반가량은 우크라이나에 도착 직후 고장이 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번처럼 부적합한 기갑장비 계약권까지 밝혀지면서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에 앞장서온 독일 정부의 체면이 땅에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이상 월드디펜스였습니다.